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2020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2019년에 안 좋았었던 그런 기억들은 모두 다 버리시고 2020년에 여러분들 취업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 터닝포인터 강사가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올 한해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직무 그리고 이직 모두 다 성공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해가 돼서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면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잡알리오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공공기관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잡알리오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 사이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이트를 캡쳐를 해서 이 슬라이드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주소는 잡.알리오.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누르게 되면 이 홈페이지가 딱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도 있고 공공기관 정보 채용정보 잡알리오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사이트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채용정보 모든 채용정보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판 구직사이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직무별, 고용 형태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카테고리나 필터 이런 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공공기관에 계약직부터 해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 이런 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그런 정보가 의무적으로 등록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도 수시로 여기에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연봉, 복지, 기타, 경영 공식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에 의무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 부분도 캡쳐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에서 딱 보셨죠 채용 박람회라든지 채용 정보 관련된 그런 정보도 여기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캡처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도죠 작년 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공공기관 지정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총 339개고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구분하는 거는 법령이라든지 주무부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표적으로 연봉을 검색해보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졸 초임 기준으로 했을 때 384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오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신입사원 초임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그리고 전체 정규직의 평균 연봉 이런 부분도 실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공기관 입사 희망자는 이걸 수시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뭐 어느 기간에 몇 월에 이게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공채나 상반기 공채나 하반기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작년 거나 재작년 거 정보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에너지 쪽이다 그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비교해 보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쪽은 어느 정도 연봉 그리고 어느 정도 복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 수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회사 준비하실 때 최소한의 정보는 다 여기서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도 이제 채용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생각보다 공공기관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꽤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컨설팅을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잡알리오 사이트 꼭 알아놓으시고 수시로 거기 사이트 준비하셔서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새해도 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공공기관을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잡알리오 사이트 꼭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의 직무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도 됐으니까 꼭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기업 취업하시는 거 그리고 이직하시는 거 모든 일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도 제가 작년보다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더 많은 자료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터닝포인트 강사 그리고 터닝포인트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